일단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싱가운게 촬영할 때는 제가 감독님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었는데 이번 더문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각각 찍으면서 사실 저는 감독님이랑만 거의 소통을 하고 진짜 교류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우의 감정이나 그런 거를 얘기를 뭐 당연히 사람 감정에 본능적인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시나리오에 충실도 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나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했고 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이랑 정말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역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